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2376-33.56포인트 빠지면서요. 1.39% 빠졌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저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겁고 저는 솔직히 저는 괜찮은데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두렵고 공포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페드가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까.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페드 중앙은행이 왜 언제는 주가가 박살나면 페드 푸시라고 해가지고 그죠. 주식을 높게 팔 수 있는 그런 푸드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끔 나타났다가 왜 지금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변심을 해서 이렇게 시장은 힘들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본질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밖에 한번 보세요. 그 밖에 점심 식사하러 나가셨던 분들이나 보면 너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태풍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 태풍 때문에 또 지나가고 난 이 날씨가 너무 하늘의 공기가 깨끗하고 그 태풍으로 이제 많은 피해도 있긴 했지만 지금 그 태풍 이후에 이렇게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가 지금 도래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그동안 2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리오프닝이 돼서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페드 입장에서는 보면 그동안에 억눌려져 있던 그런 보복 소비가 도래할 거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퍼졌고요. 그동안에 뿌려놓은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 곁을 침범을 하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가가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150불 가고 200불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여행을 가고 싶다가도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그죠. 여행을 가려면 200만원 들으면 비행기 값이 만약에 500만원 들고 하면 못 갈 거 아닙니까. 모든 소비활동이 이렇게 좋은 날씨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비싸지면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페드가 저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나이가 80이 다 되신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어라도 유가도 낮추고 이런저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사실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아무 걱정 없이 기업들은 소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 막 여기서 시설 투자 확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다 더 급등을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드는 주가가 빠지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호키시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우리가 장기를 두다 보면 이제 외통수에 빠졌다고 하고 체스를 뚫 때는 체크메이트 같은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연준이 선제적으로 제가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그동안에 강세론자들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3,300 넘었다가 지금 2,300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강세론자들이 얘기를 하기가 민망할 겁니다. 늘 또 오른다 오른다 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나오기 힘들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 시드 마련을 마련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렇게 두려울 때 싸게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조금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런데 왜 박전문 말대로 빨리 주가가 안 올라가냐. 그거는 그런 패드의 물가를 잡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가 나오게 되면 10년물 국제금리도 다시 2.7, 2.5, 2.3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쿨다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는 쿨다운 되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습니다. 올 연말 내년 봄만 되더라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유가나 여러 가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원목 가격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면서 패드가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신문 보면서 공부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전문 말대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시중의 돈이 정말 다 말라서 없어지는지를 보려면 이 신문 기사가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대기업 회장도 밀렸다. 중 큰손들 수십억짜리 미술품 싹쓸이 여기서 이 중인 중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리즈 서울거죠. 코엑스 3층에서 열렸었네요. 지난 2일 프리즈 서울 VIP 초청 개막식에서 대기업 회장과 최고 경영자 CEO들이 눈만 돌려면 볼 수 있을 만큼 많았다. 1조원 미술 장터로 대성공을 거둔 프리즈와 한국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동시 개최가 만들어낸 한국 미술계의 낯선 풍경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1370원 올라가고 이러니까 한국 경제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날 손꼽히는 미술 애호가이자 큰손 컬렉터인 홍라희 전 라운미술관장과 이서현 라운미술관 운영위원장 이웅렬 코어롱그룹 명예회장 최윤정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이사장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윤령달 크라운 해태 회장 서정진 셀트리옴 명예회장 김윤삼량사 회장 한국미술 최고가 저품인 김환기의 우주를 소장한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윤간 블루런 벤처스 사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등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김환기보다 많다고 평가할 만큼 세계적 걸작들이 걸린 아트페어에 큰손들이 대거 돌아온 것이다. 전세계 미술시장의 1%에 불과한 한국시장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메세나 문화예술 후원을 사원으로 삼고 미술품에 지갑을 여는 기업인이 늘어나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삼성가의 프리즈 나들이는 한때 한국미술시장을 호령하며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유산을 남긴 삼성가가 다시 미술품 구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았다. 이서연 라움 미술관 운영위원장이 소장품 구입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이날도 갤러리에서 출품작 리스트를 받아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자열 키아프 조직위원장, LS이사회 의장 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신데 그리고 서정진 회장, 최윤전 이사장 등을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 및 부품 제조 전문업체 코웰그룹 곽정환 회장, 양원선 YWS 재단 이사장 부부 등도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트에서 국내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완판된 대작들은 줄줄이 국내외 미술관과 세계적 큰손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즈 최고 화제작 중 하나인 게르하르트 리이트의 촛불은 1500만 달러 약 203억원에 예약 판매됐고요. 2일 가고시안 부스를 찾은 한 홍콩 아트 딜러는 구매 여부를 문의했지만 사전 예약자가 많다. 대기 리스트에 올리며 매수 가능한지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수백억 원대 대작들은 화랑들이 구매자를 깐깐하게 관리를 한다. 유명 미술관, 박물관이 언제나 1순위이며 성실한 구매 이력을 쌓은 억만장자 기업 등도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아트페어에서 수백억 원대의 작품을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다. 프리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리즈에 걸린 수십억 원대 대작 중 절반은 중국 큰손들이 찜해서 사전에 예약이 걸렸고 30%는 해외로 20%는 한국으로 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1980년대생 이후 젊은 블루칩 작가가 싹쓸이 되듯 팔리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명품 주식 얘기하면서 명품 가방을 만드는 명품 기업들 주가는 30% 40% 빠지는데 실제로 이제 샤넬, 에르메스 등을 보면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리는데도 줄 서서 산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고가의 작품을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 큰손들이 전화를 했는데 대기 명단에 올려놓을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정도로 명품은 명품 그림이잖아요. 명작들, 고가의 명작들도 이렇게 수요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강달러의 미국 구매력이 지금 최고다라는 부분인데요. 달러가 이렇게 높아지면 미국이 지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한 13%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재화를 나 서비스를 살 때 그만큼 이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역량으로 미국인의 구매력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 전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달러와 실질 실효 환율은 지난 7월 129.7위로 2002년 2월 기록한 정고점인 129.01을 넘어섰다. 달러와 실질 실효 환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미국과 주요 교역국 통화 사이에 달러 강세를 측정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비해 미국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 강세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시사한다. 과거 미국 1970년대 물가급등기의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것과 달리 올해 달러는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13% 가까이 올랐고 유로와 달러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도 20년 만에 깨졌고요. 영국 파운더와 대비 달러 가치는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자산군 가운데 천연가스와 달러화는 각각 높은 수익률 1, 2,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낮추지만 반대로 미국 상대 교육국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죠. 이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 외 국가들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전원은 우려했습니다. 스티브 잉글랜드 스탠다드 차타드 웨아 리서치 글로벌 부문장은 미국의 나머지 국가들은 높은 수익 가격과 긴축적인 유동성 여건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가 입을 손해가 미국이 얻을 이익보다 크지만 이에 대응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닫히자 글로벌 해상 운임이 뚝 이런 부분도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는데 해상 운임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또 물가를 자극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컨테이너 운송비 6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에 소비가 둔화돼서 그렇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미국행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들어서 60%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커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지수 BDI죠. BDI를 인용해서 중국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한 박스당 평균 해상 운송비용이 540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올해 1월에 비해서 60% 급락한 수치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비용도 9000달러로 1월에 비해서 42% 하락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운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주요 항구의 적체, 컨테이너 부족 현상 등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고요. 지난 한 해 컨테이너 운임은 10배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행과 유럽행 해상 운송비용은 2만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컨테이너 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와 페드의 긴축에 따른 경기 위축 전망 등 때문으로 분석이 됐다. 사실 최근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가 재고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재고가 많아졌다는 말은 결국은 신규 오더를 안하고 잠시 이제 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상 운임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인데 아 여기 나오네요. 지난해 공급망 혼란으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수입을 늘렸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재고가 쌓였다. 월마트는 지난해 공급망 병목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자체 선박을 전세 냈을 정도로 수입을 대폭 늘렸었다. 유통업체들이 해상 운송 적체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물건을 수입한 것도 성수기인 여름 물동량을 감소시켜서 운임 하락을 촉진했다는 분석이다. 컨테이너 운임의 하락세는 연말을 지나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년간 컨테이너선 증가로 글로벌 해상 운송 능력이 9% 향상되는데 비해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금알 초거대 AI 넥카오 전략 확 깔린다. 요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말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미국의 성장주들도 다시 고개를 들면서 반등을 하려다가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부터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도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요. 여기서 회사의 펀드멘털 변화가 어떤 상당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시장의 역량을 지금 받아서 빠진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인력 자본 대규모 투자 불구하고 기술 개발 수익화에 시간이 걸리자 이젠 숫자로 성과낸다. 네이버 대대적 조직 개편. 일단 2, 3년 기다려보자. 카카오는 매년 증자로 버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가 카카오를 비교를 하는데 컴퓨팅 인프라에서 네이버는 엔비디아 GPU 카카오는 구글 TPU 그리고 모델 크기에 따라서 2,040억 개가 목표고 10억에서 300개 300억 개의 수준 파라미터 수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모델 공개 여부는 네이버는 비공개, 카카오는 공개 학습 데이터는 검색, 블로그, 지식, IN 등 내부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네이버는요.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 데이터 이용 배제 지금 AI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적용 분야는 네이버는 노코드 AI 도구, AI 음성 기록 앱, AI 콜 서비스 등이고 카카오는 AI 아티스트, 항체 신약, 설계 플랫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간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 AI보다 한 단계 진화한 초거대 AI는 두 회사 경영진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인력과 첨단 인프라 스트럭처에 통 크게 투자한 영역이다. 초거대 AI 개발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사의 전략에서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의 수익화에 나서고 있고요. 하이퍼 클로바는 AI 연구 개발에 특화된 네이버 사내 독립기업 CIC 클로바가 작년 5월 국내 기업 최초로 선보인 초거대 AI 언어 모델이다. 네이버는 올 들어 하이퍼 클로바를 활용해서 기능을 향상시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노코드 AI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AI 음성기록 앱 클로바 노트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데 검색과 쇼핑을 비롯한 자사 서비스에도 하이퍼 클로바를 접목을 해서 검색 추천이나 리뷰 요약 문구 생성 등 새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AI인 것이다. 반면에 카카오는 AI 연구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이 초거대 AI 개발 사업을 맡았다. 카카오 브레인이 낙점한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다. 초거대 AI 언어 모델과 텍스트 이미지를 학습한 멀티 모델로 AI 기반 항체 신략 설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거대 AI 기반 영상 의료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요. 최소 2, 3년 후 AI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노린다는 게 카카오 브레인의 글입니다. 사실 초거대 AI가 황금알 같은 기술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공통 문제인데 이를 바라보는 경영진 시각에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클로바의 실적은 기술자회사 네이블 랩스와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미래기술 R&D로 집계되는데 매분기 수백억 원대 적자로 지금 내고 있고요. 카카오 브레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클로바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를 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글로벌 기술 리듬업식 확보에 방점이 찍혔지만 올 들어서는 AI 성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쪽으로 사업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의 클라우드 계열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와 B2B 사업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의 성과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카카오 브레인 관계자는 3년치 초거대 AI 사업 계획을 세웠고 카카오 본사로부터 매년 빠짐없이 증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초거대 AI 개발 사업 방법도 차이가 큰데 컴퓨팅 인프라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미국 엔비디아에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고요. 슈퍼컴을 구축하고 운용하려면 최소 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 카카오 브레인은 기존 서버에다가 구글 클라우드에 머신러닝 하드웨어 가속기,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AI 크기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통상 AI 모델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수가 클수록 AI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하이퍼 글로바는 2040억 개의 파라미터를 목표로 하고 카카오 브레인은 10억에서 300억 개 정도를 AI 효용이 큰 크기로 본다고 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에서도 원칙이 다른데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쌓은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반면 카카오는 사내 데이터 활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초거대 AI 모델을 공개하지 않지만 카카오는 공개하는 것도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면 절반은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전자상거래 SNS 기업이 뭔가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다 비용으로 이익을 갉아먹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 투자잖아요.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공장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R&D에다가 막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AI 이쪽에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사이클 짧아졌다. 또 선제 투자 승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표를 보니까요. SK 하이닉스 주요 반도체 공장이 나오고 경기 2000에 M10, M14, M16 공장이 있고 생산 제품이 DRAM 이미지 센서, NAND, DRAM 등등이 쭉 돼 있는데 충북 청주에도 보니까 NAND, M11, M12, M15, M15X 이렇게 돼 있고요. M15X가 미증으로 돼 있는데 2025년 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청주의 메모리 공장 추가 건설 투자 보류 두 달 만에 급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M15 공장의 확장 형태고요. 향후 5년간 15조 규모 투자, M17 투자도 내년 초에 재논의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 표에서 생산 시기가 언제였나를 딱 봤더니 생산 시기가 2018년 M15이 NAND를 생산하는 건데 이 NAND 반도체를 청주 공장에서 생산한 게 2018년 4분기네요. 제가 왜 이 생산 시기를 보냐면요. 보통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수요가 이제 확 살아나서 좋아지다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번 돈으로 이제 다시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그 설비 투자에 나섰던 그 물량이 나올 때 되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도 또 빠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M15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이 시작됐던 게 2018년 4분기 이때 가격이 급나가던 시기였었죠. 주가도 이제 급나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15X 지금 얘기하는 이 공장은 언제 생산 예정이냐라고 봤더니 2025년 초 예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분기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인데요. PC용 디램은 5에서 10% 2분기 평균 가격 대비 하락률입니다. 2분기 대비 추가적으로 디램은 5에서 10 서버용 디램도 5에서 10 모바일용 디램은 8에서 13 그러면서 이제 디램 평균 가격 하락률이 한 10% 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하이닉스 충북 청주에 신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격적 행보를 재개했는데 지난 7월 달에 투자 보류를 결정한 지 두 달 만에 사실사일 일을 번복한 건데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청주에 향후 5년 동안에 약 15조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M15X 익스텐션 건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 중인 M15 공장을 확장하는 형태로 지을 예정이고요. 복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규모는 기존 청주에 M11과 M12 공장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M15X는 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력 생산 제품은 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건설 현황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 2000은 지금 디램, 충북 청주는 낸드 플래시로 나눠 생산 중인데요. 이에 따라서 15X도 낸드 플래시 생산이 유력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건설이 지연되면 디램 생산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요.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현 솔리다임을 인수한 뒤 전반적으로 낸드 플래시 생산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지을 예정이다. M15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전면 보류한 바 있는데 투자를 검토할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지만 올해 들어 업황이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년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쟁 장기와의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각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건에서도 하이닉스가 투자를 다시 결정한 것은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 축소 분위기가 지속되던 2012년에 SK 하이닉스는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0% 이상 투자를 대폭 늘려서 그의 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외에도 시장 상황은 불투명했지만 곧 다가올 메모리 반도체 호환기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2015년에 2000m14 건설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이것이 2017년부터 2년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네요. 2012년도에 10%가 넘는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2011년 11월 달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정도로 10년 11년도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12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2013년 14년도가 반도체 주가가 하이닉스 주가가 13년 14년도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이런 과감한 투자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되는 주가가 빠졌고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2015년 3분기부터 M14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네요. 생산이 2015년 3분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16년까지 15, 16년 안 좋다가 17년 18년도에 또 반도체가 완전히 초대박을 터뜨리죠. SK텔레콤이 3조 정도 되는 돈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했었는데 2017년 18년 요 때 18년 한해만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0조였으니까요.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나머지 뒷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돼 있네요.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하이닉스는 2015년 선포한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10년간 투자를 지속해 왔다. 14년부터 총 46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 3개를 추가로 마련하고 이후 2018년 정주 M15 그리고 21년도에 2000 M16을 차례로 중공하면서 계획을 조기에 달성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선제 투자에 승부수를 띄운 우리 최태훈 회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추석 상련은커녕 조선협력사 절반이 건보료 국민연금도 못 냈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경남 지역 한 기계설비 공장에서 직원들이 제품 표면을 검사하고 있다. 상당수 중소 제조 업체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에 따른 자금난의 인력난까지 겹쳐서 심각한 경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따온 게 저희가 최근에 조선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구조조정이 있기 전까지 한 5년 전에 조선업에 종사했던 사람의 수가 20만 명이었다가 지금 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조선에 새로운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면 제가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해보는데요. 200여개의 사내 협력사는 물론 근로자들도 금융권 대출이 막혀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조선 생산 인력이 지금 1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정 지연 보상금 1조를 물어줘야 될 판이고요. 연휴 기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자녀 이후까지 풍화시 동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조선이 최근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다 보니까 지금 다시 호황이 오고 있는데도 사람을 못 보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기사로 읽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나 봅니다. 이 대기업에도 잘 안 가는데 그 밑에 이제 중소협력사는 더더욱 이제 못 가겠죠. 여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금난이 확산하면서 경남 거제 한 대형 조선사의 사내 협력사만 최근 2년 새에 30여개가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인근 협력사들은 기숙사, 화물차, 기계설비 등 자산마저 압류당했고요. 한 사내 협력사 대표는 대형 조선사들이 경쟁적으로 적가 수주한 역량으로 협력사 적자가 누적됐다면서 근로자를 붙잡기 위해 급여를 우선 지급하다 보니 4대 보험 체납액이 커졌다고 한탄을 하고요. 또 다른 대표님은 2016년 대비 남아있는 협력사는 30%도 안 된다면서 나머지 협력사 대표 대다수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일부는 임금 체불로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중소조선업계는 정부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 시행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조처를 조선업계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계에 대해서 4대 보험 중 고용상재보험 납부에 대해서만 6개월 유예 혜택을 줬는데요. 그마저도 올해 말 조치가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저랑 같은 건물에 계시네요.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7층에 있거든요. 양옥석 실장님이 체납 판감은 불가능하더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권 신규 대출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친대 덕진격으로 외국인 인력마저 입국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조선업계나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 전망이다. 조선업계 지금 용접전기 도장 등 생산기능직 부족인력만 9,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대응조선소 협력사 대표는 베트남 현지인력 브로커의 행정절차상 오류로 베트남 근로자 천녀명의 입국이 갑자기 늦춰졌고 협력사별로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선박 제작 공정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업계 전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자체 지체상금 벌금을 물게 될 위기라고 합니다. 법무부와 베트남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선업계는 당장 일선 공백을 메우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하면서 인력이 절박한 국내 중소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남아시아 인력 브로커들의 사기까지 늘고 있어 걱정이 나고 합니다. 지금 전 미국도 보조금 자기네 나라의 기업에만 준다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이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조선의 새로운 LNG선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부에서 빨리 이쪽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유예를 좀 더 시켜주시면 나중에 이제 공장이 회사가 잘 돼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기사를 쭉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아주 좋은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이 가을 날씨에 추석도 다고 있으니까요. 돌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안 좋지만 우리 마음은 풍성한 그런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